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답안을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자 배경 이미지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주석이 모양의 패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짐작되는 모양들이 있으시죠 펜틀로 그린 게 아니고 패널에 툴 패널에 도형들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타운 형태도 보이실 거구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일 거에요 더하거나 빼서 패스 형태를 만들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구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이미지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서 배치 할 겁니다 자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효과를 줄 텐데요 두 개의 모양이 보여지죠 자 이 중 하나는 복제해서 변형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자 효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 을 눌러서 1번 문제의 크기는 위스 400 단위는 픽셀 맞춰 주셔야죠 하이트 500 72 픽셀 4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를 눌러서 작업 이미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r 눌러서 화면처럼 눈꿈자 보기를 해주셔야 되겠구요 정확한 배치를 위해서 우리는 격자 보기를 할 겁니다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 줄 겁니다 자 격자 보기에 대한 설정은요 에딧 메뉴의 프리퍼런스 가이드 콤마 그리된 슬라이스 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예제는요 그리드라인 에브리를 100 픽셀 당 하나씩 표시하고 세부는 1로 설정해서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한 후에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급 다시 1 이미지를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a 컨트롤 c 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하신 후에 자 여기에 컨트롤 t 를 누르구요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폴리포리젠탈로 뒤집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완성 형태에도 그리드와 가이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격자를 참고해서요 여러분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원본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이미의 경로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후에 저장 규칙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내 pc 눈서 gtq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시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준수하셔서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필터는요 알티스트 갤러를 클릭합니다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도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패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주석이 모양의 패스를 만들 거예요 자 작업 편의상 레이어 1번에 누나의 코는 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심에 세로 안내선을 표시했습니다 컨트롤 R 해서 눈꿈자 보기를 하시고요 자 X자표는 한 157px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안내선을 축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일단 타옴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툴 패널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쉐이프인지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동일한 레이어의 모양을 추가하고 빼고 작업 진행할 텐데 이때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과 서트랙트 프론트 쉐입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로 병합하기 위해서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우선 타옴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뭐 고별되는 색상으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 드래그 하실 때 Alt 눌러주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작업 익숙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위치는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위치 수정하는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먼저 여기 윗부분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그리겠다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계속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유는요 옵션 바에 뉴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자 언두 하구요 그린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에서 겹쳐서 그리고 빼고 하실 때는 이 옵션 바에 패스의 설정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콤바인 쉐입 클릭합니다 자 십자 포인트 옆에 플러스 표시 나와있나 확인해 주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엘립스 1 처음에 그려준 모양의 이름으로 레이어에 이름도 붙여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펜틀 보시면은요 컨벌트 포인트 툴이라고 해서 곡선에 고정점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핸들을 없애서 변형을 해 주는 도구입니다 자 엔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고정점은 사라지고 패스의 윤곽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점이 보이지 않을 때 사각형으로 자 큰 타운의 아랫부분을 빼줄 겁니다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합니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때 드래그해서 화면에서 가려주고자 하는 곳을 드래그합니다 하단 타운의 하단을 완전히 덥도록 드래그를 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이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이 명령대로 바꿔 주시려면 엔터를 눌러서 자 화면에 패스에 선택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켜주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고 툴을 선택합니다 레디우스는 모서리에 둥근 정도입니다 15픽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형태가 나오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컴바인 쉐입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하단까지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색깔이 나왔어요 요렇게 나오는게 맞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키 누르고 자 그려진 쉐입들을 선택한 후에 옵션바에 옵션바에 얼라인에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에 방향키 이용하셔서 미세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배경 클릭하구요 가장 최근에 그린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트랜스폰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워프 뒤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패스에 핸들을 조정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곡선 부분 조정하실 때 워프 사용 많이 합니다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왼쪽에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콤바인 쉐입입니다 그려지는 모양이 색깔이 채워진 상태로 나와줘야 되는 상태죠 네 자 손잡이 그릴 거구요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하구요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손잡이의 기울기에 맞게 조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 주십시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어 둥근 사각형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10픽셀로 바꾸구요 자 하단에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그려 주실 거구요 네 크기를 조금 조정할게요 엔터를 두 번 눌러서 고정점을 선택을 풀고 다시 한번 눌러서 패스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운을 선택하구요 컴바인 쉐입일 때 여기에 타운 형태를 겹치도록 그려서 하단의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중앙에 쉐입을 선택하구요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 가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네 이 부분은요 원으로 뚫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엘립스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서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의 윤곽이 살아나게 하시구요 자 이 상태에서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한 후에 자 오른쪽 아래 타운 형태를 그려 주시구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중앙이 뚫려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T 누르시구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됐구요 엔터 다시 눌러서 패스의 고정점을 보이지 않게 하시구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네 하단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정점들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엔터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 누르면 고정점은 안보이고 패스의 윤곽만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옵션바의 패스 작업의 설정을 바꿔 주시면 우리 출력 결과와 동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 저는 자꾸 더해야 되는데 빠지고요 빠져야 되는데 더해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엔터를 두 번 눌러서 고정점 풀고 다시 한번 눌러서 패스의 윤곽만 보여지는 상태로 전환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패스 작업을 하고 나서는요 패스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언제든지 여러분 선택해서요 모양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모양 편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렬도 맞춰 주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한번 누르고 고정점 선택 풀고 다시 엔터 눌러서 패스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툴을 사용해서 쉐이프일 때 컴바인 쉐이프로 주석이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으로 형태를 완성을 해 주겠습니다 자 펜툴로 클릭할 때 쉬프트 눌러 주시면 여러분 반듯하게 패스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처음 찍었던 점과 맨락에 클릭해서 완성된 패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윤곽이 활성이 됐을 때 Merge Shape Components 를 클릭하면 이렇게 하나의 패스로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네 패스 패널도요 제가 언두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어때요? 겹쳐진 쉐입의 모양들이 다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Merge Shape Component 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패스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세이브 패스가 나오면 여기에 주석이 뭐야 제시된 패스의 이름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기 하단에 생긴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어도요 오셔서요 지금은 이 상태는 쉐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별하시면 레이어의 이름은 무방하겠지만 작업의 편의성상 제가 패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쉐이프를 일반 레이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스토라이즈 레이어를 하게 되면 일반 레이어로 변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양 도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레스토라이즈 레이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구요 5픽셀 5픽셀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휠 타입을 지정한 후에 왼쪽 컬러스톱은 f9 0 을 지정하시면 되겠구요 오른쪽 컬러스톱은 0 9 0 을 입력해서 그라디언트로 완성해 주시고 컬러의 방향을 고려하셔서 리니어 앵글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너쉐도우 글자를 클릭해서 안쪽 그림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구요 자 이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셔야죠 1급 다시 2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자 작업중인 이미지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패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엔터 눌러서 패스 선택을 풀어 주시구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는 자 주소기 모양의 패스가 있는 레이어 바로 위쪽에 레이어 1 로 소스 1급 다시 2 이미지가 배치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위쪽에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경계선에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 밑줄 그어진 패스에 면색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를 잘라 보여준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잘라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성 형태 보면서 위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 무브 툴 선택할 거구요 자 이미지 선택 됐을 때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 해서 종행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구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위치 크기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용된 소스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 다시 3 소스를 열구요 자 중앙에 당근 주스 컵과 당근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선택을요 퀵 셀렉션 도구를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는 대가로 왼쪽 오른쪽 눌러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구요 캡슬락키가 눌러져 있으면 브러쉬 크기 반영된게 안보이니까 동그란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캡슬락에 불을 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정교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브러쉬 크기 줄이시구요 자 그리듯이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옵션바에서 여러분 분 옆에 마이너스 표시 Subtract from selec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작업중일 때는 Alt 키를 눌러주시면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네 Alt 누른 채로 선택해서 제외될 부분에 드래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요 자 이때 브러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정교하게 선택이 안됩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요 시간을 좀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 자 다른 도구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폴리거널 라스토투를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해서 할텐데요 자 위쪽에 Edit selection 인걸 확인한 후에 네 자 여기에서 깔끔하게 선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클릭 클릭해서 선택 범위를 깔끔하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안맞죠? 컨트롤 T 를 눌러서요 자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네 실력 형태 참조하시구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 아이콘을 꺼놓은 아래 레이어 1번에 눈 아이콘을 다시 켜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에 눈 아이콘 클릭해서 가실성을 확인해 주시구요 자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펙스 누르시고 드랍 쉐도우 선택해서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다 완료가 됐구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거는 뭐냐면 쉐이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과 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찾아서 해당되는 칼라로 그려주고 변형하고 효과 주시면 되겠죠 자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시구요 컬러는 휠 칼라는 제시된 칼라 스트로 칼라는 보시면 노 칼라 해서 색상 없음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제시된 칼라는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시는게 더 편리하실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이제 확장해서 찾아 들어와야죠 레거시 쉐입 앤 모 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 확장하신 후에 네이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나뭇잎 모양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종행비를 유지하면서 그리실때는 드래그할때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구요 컨트롤 T를 해서 바로 변형상태를 전환하고 자 출력형태를 참조해서 크기 위치 회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클릭합니다 자 여기와서 이 색상 확인하구요 보시면 여섯자리 009933이죠 반복 두개씩 되고 있어요 093만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관계상 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클릭해서 요렇게 색상 바꿔주시구요 FX 클릭한 후에 자 여기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 효과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너베벨 업 지정하시고 사이즈는 O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그린 후에 뭐 이동하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배치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흰색입니다 흰색 FFFF 입력하지 않아도 컬러피커에 큰 정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클릭하시면 흰색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우터그로우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모양이 반복될 땐 새로 그리는게 아니구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상태로 전환을 하시구요 자 이동하면서 크기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색상은요 교재 참조하셔서요 정확한 색상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고 샵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양 레이어의 생성도 끝났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글자를 입력할 때 허리젠탈 허리젠탈 타입 2를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제시 조건은 도둠 45포인트 글자 크기 그리고 한글일 때는 여러분 여기에 엔티열리어싱 설정을 글자를 스트롱으로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굵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해서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면 글자를 입력하고 네 여러분 옵션은 미리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셔도 되구요 입력한 후에는 어 모든 글자를 마우스 따다닥 세 번 빠르게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위에 옵션에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웹 텍스트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떤 효과에요 라이즈 상승인데 기존에 있는 값은 밴드가 플러스 50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에요 자 대화상자 열려 있을 때 화면에 마우스 가져가서 위치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 주시구요 자 여기에 시험지에서 지정한 효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 스트로 이 픽셀 적용할 거구요 단일 칼라입니다 필 칼라는 필 타입은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지정해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면 부분은요 글자의 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클릭합니다 먼저 적용한 그라디언트가 있을 때 편집해 주시면 돼요 컬러스톱은요 추가하는 건 클릭하고 삭제할 때는요 아래로 끌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스톱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로 바꾸시구요 FF 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스톱 더블 클릭해서 F33 네 지정을 해 주시구요 자 중간 값은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로케이션 나옵니다 50 설정하시면 양쪽 컬러가 정확하게 이 중간에 위치해서 정확하게 믹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리니어 색상 방향 보시구요 여기 앵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 S를 누르게 되면 이미의 경로에 저장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자 작업이 완료되면 안내선과 격자를 각각 가려줍니다 컨트롤 세미컬롱 컨트롤 다운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JPEG으로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Save as 클릭하셔서 넷PC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gtq 폴더 자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gtq 폴더 찾아서 지정해 주셔야 되요 자 여러분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도 넷PC 문서 gtq 폴더 생성한 후에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JPEG으로 설정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JPEG은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네 퀄리티를 8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고요 윗서 하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400을 40으로 입력하면 알아서 아래쪽은 5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 를 클릭하구요 자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넷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후에는 파일 닫아 주시면 완료가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철수